돈 앞에서는 모두가 예민해지고 이익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도 돈과 경제 그 안에 펼쳐지는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다혜 영화전문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 얘기 갑자기 제가 앞에 심평 변호사님하고 하도 심취해가지고 이렇게 한국 정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돈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돈이 정말 중요하죠 지금. 일단 금리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연준이 4년 반 만에 기존 금리를 5점 미국은 항상 구간이잖아요. 5.25에서 5.5%였는데 4.75에서 5.0으로 0.5%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이게 빅컷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약간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우리나라 얘기까지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니 이거를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짧게 좀 여쭤볼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4년 반 동안 고금리 구간을 쭉 지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긴축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제 들어간다. 다시 그럼 돈을 조금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긴축의 시대보다 이제 금리를 앞으로 내릴만 남아있는 당분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전혀 다른 환경으로 들어가는 첫발이 내딛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번 시사는 봐 이건데 일단은 금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니뭐니 해도 물가관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관리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연준이 목표하는 금리의 물가에 지금 그럼 미국이 도달했느냐? 완벽히 물가가 잡혔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첫 번째 기준금리의 기능인 물가관리를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도달한 건 아니지만 곧이어 도달할 것처럼 보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능을 둘째로 하고 그다음 기준금리가 갖고 있던 중요한 기능 하나인 경기관리인데 오히려 이제 물가는 자신감이 있다 내가. 그런데 이제 경기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오히려 잘못하면 침체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침체가 이미 와버리고 나서 대응하면 늦는다라고 해서 침체 초입에서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내지는 경기관리하기 위한 선제적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서 이제는 연준의 기능 중에서 물가관리가 아니라 고용이나 경기관리 쪽으로 중심이 옮겨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완벽히 잡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잡힐 것이라고 보고 지금 완벽하게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조금 주목이 돼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이게 위험신호다. 지금 금융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 금통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낮출 것인가 11월까지 넘길 것인가 예측이 분분한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내수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을 보면 우리도 사실은 내리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내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내가 못 내린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가계부채와 또 부동산으로의 쏠림. 그래서 부동산을 우리가 한 번 더 자극하면 이제 집값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여서 내리고 싶지만 이 부분이 늘 걸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대세적으로는 내리는 게 맞고 특히 미국이 먼저 내려줌으로 인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약간 운영의 여지를 더 열어준 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걸리는 문제였던 이 부동산 문제인데 이 두 함수를 조합했을 때 그럼 한국은행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린다라는 전망이 오세하고 그러면 그 내림으로 인해서 나오는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다시 부동산 집값을 올리는 뗄감으로 활용되지 않는 규제책을 정부가 써줌으로써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려서 경기 연착률을 좀 돕고 정부가 집값으로 유동성이 흘러가지 않는 차단벽을 쳐주는 이 조합이 가장 완벽한 조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은행은 0.25 정도를 내릴 수 있으나 정부가 아주 예리하게 이 규제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운영해왔던 이 실력과 의지를 봤을 때 그 부분이 조금 한국은행조차도 실력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시장의 이제 마지막 관점 포인트인데 정부의 규제책이 합리적으로 나온다는 전제를 좀 하고 어쨌든 0.25 정도 낮출 것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우세한 전망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출 잔액이 늘어난 거는 정부가 정책금융이라고 해가지고 저금리로 많이 이를테면 대출을 해 줬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규제를 좀 더 강화할 경우에는 한국은행도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에서 벌어진 다른 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저는 머니게임이라고 좀 봤는데 경영권 분쟁 사건인데 요즘 고려아연 뜨거워요. 이게 지금 이분 저분 의견도 많이 내고 하태경 의원도 갑자기 내가 이거 전문가다라고 하면서 그래요 전문가로 그러셨어요? 아니요. 보험연수원의 원장으로 가셨는데 갑자기 이게 다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서 의견도 내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게 뭔지는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고려아연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더러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포항제철은 잘 아실 거예요. 포항제철은 철광석에서 철 뽑아가지고 만드는 우리나라 기관산업의 선도주자 아니겠습니까 철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을 포철처럼 재련해서 뽑아내는 재련소입니다. 그러니까 철을 제외한 비철 금속 관련 재련소 세계 1등이에요. 아 고려아연이 세계 전 세계 1등이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회사죠 사실은요. 아주 알토랑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사실 창업주가 최 씨와 장 씨 두 가문이 1949년에 공동창업한 회사였어요. 사이좋게 한 지붕에서 두 가문이 사이좋게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75년간 동업하던 회사가 3세에 이르니까 사실상 3세들은 의견이 많이 갈리죠. 이해관계도 갈리고 그래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분쟁은 사실은 한 4, 5년 전부터 본격화됐고요. 올해 초에 이미 양 가문이 건널 수 없는 다리를 이미 겪었습니다. 건넜어요. 그래서 서로 뭐 지분 전쟁도 벌이고 주총에서 표대결도 하고 싸움이 났거든요. 그래서 1차전이 끝났어요. 누가 어떻게 이겼냐면은 현재 장 씨 가문 이른바 영풍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장 씨 가문이 압도적으로 지분은 많습니다. 33%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경영을 지분 많은 장 씨 가문이 하지 않고요. 지분이 적은 최 씨 가문이 경영을 하고 있어요. 이 동업하는 원래 이 가문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지분 많은 쪽이 경영을 하지 않고 경영을 상대가 하는 이 크로스하는 체제로 사실은 오랫동안 조화를 이뤄왔어요. 여기는요. 그런데 이제 고려아연이 영풍그룹 내에서 압도적으로 포션이 커지고 전체 기업 그룹 전체 이익을 대부분 여기서 만들 정도로 고려아연이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 씨 입장에서는 내 지분이 많으니까 저건 내 회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최 씨 입장에서는 내가 키워보고 내가 경영해서 만드는 회사니까 이게 내 회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 초에 이미 분장을 한번 겪었다고 했잖아요. 이때 넘어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는데 지분이 많은 장 씨가 졌어요. 왜 졌느냐 최 씨는 지분이 적은데 그동안 우호 지분 이른바 백기사죠. 현대차, LG화학, 한화 같은 우호 지분에게 주식을 많이 주므로써 내 지분은 적지만 내 친구들 지분 우호 지분을 확대해서 같이 싸워보니까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 씨 입장에서는 지분이 많다고 해서 방심하던 터에 이제 완전히 내가 그러면 경영도 못해 지분전쟁에서도 져. 이런 상황에 몰린 거 아닌가라고 하니까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력으로 못 이기게 되니 외부에 제3자의 손을 빌려서라도 내가 회사를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른바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를 부릅니다. mbk 파트너스와 지분이 33% 있었던 대주주인 영풍이 손을 잡았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현 경영진을 몰아내기 위해서 mbk 파트너스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묘한 것은 둘 간의 주주계약이 어떻게 돼 있냐면 mbk 파트너스가 시장에다가 이 주식을 저희한테 파십시오라고 하는 공개매수 선언을 한 거죠. 하게 하고 그래서 만약에 mbk 파트너스가 어느 정도 지분 공개매수 성공 끝에 지분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분과 기존에 갖고 있던 장 씨 지분을 합칩니다. 합쳐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포션을 mbk가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도록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그동안 최 씨한테 밀려서 경영권을 행사 못하던 장 씨 입장에서는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요 이런 건가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너한테는 주지 못해도 mbk에게 대주주 자격을 양보해서라도 뺏어버리겠어 이런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던 최 씨 쪽에서는 당할 수만은 없겠죠. 당연히 이제 대한 공개매수가 나간다든지 하는 이른바 쩐의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sm 작년에 인수전을 우리가 주식회에서 봤거든요. 서로 큰 손들끼리 공개매수를 두고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면 주가가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자본시장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원래 55만 원으로 출발했던 게 mbk 파트너스는 66만 원에 사겠다고 공개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미 70만 원이 넘어가는 등 해서 이른바 쩐의 전쟁과 주가폭등 사태를 맞으면서 자본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뒤에 저희가 좀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들어가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일단은 이달 기자님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영권 문쟁을 다룬 영화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가져오신 영화는 어떤 건가요? 소셜네트워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금의 형태로 오게 되었는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국면인 이 지분과 관련된 법정 소송을 영화로 만든 작품인데요. 소셜네트워크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sns라고 하는 페이스북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페이스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크 조커버그 얘기잖아요. 이 영화에는 보통 이런 영화 보면 실명으로 안 나오고 다른 이름을 만들어주잖아요. 여기는 모두가 실명으로 나옵니다. 실명이요? 그래서 마크 조커버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차였는데 차인 다음에 뭔가 복수심에 불타서 자기 하버드에 다니는 여학생들을 가지고 일종의 이상형 월드컵 같은 사이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학생하고 여학생 얼굴 놓고 누가 더 마음에 드는가 이거를 투표하게 만드는 이런 사이트를 만든 게 페이스북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 사이트는 그런 기능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화제가 되는 걸 보고 다른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이게 윙클버스 형제라고 하는 형제 둘이 찾아와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학생들끼리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하게 학생들끼리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좀 더 크게 만들어보자 라고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마크 조커버그가 이거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아이디어를 듣고 자기가 사이트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다가는 뭘 하고 있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자기 방식으로 확장 발전시켜서 만든 게 페이스북입니다. 그러니까 도의상으로는 사실은 그러면 욕먹을 텐데 이게 이제 만약에 법적으로 가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윙클버스 형은 처음에는 그냥 약간 무관심하게 있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학생들이 페이스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보니까 지금 마크 조커버그라는 애가 우리 얘기를 듣고는 우리 건 안 하고 자기가 먼저 사이트를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도 한동안은 잠잠하게 있는데 이제 조정 경기를 하는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이 윙클버스 형제는. 그런데 자기네들이 경기에서 진 날 이제 이 경기에서 진 것조차도 영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있는 페이스북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법정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 페이스북을 시작할 때 마크 조커버그가 이제 기술을 담당을 하고 cfo로 자기 친구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 18000달러인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같이 사이좋게 이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고 투자를 큰 액수로 받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친구의 지분을 몇 번의 계약과 유상증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점점 낮춥니다. 희석시켜서 운영을 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희석시킨다는 사실을 친구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가장 결정적인 그러니까 34% 지분이 0.3%로 떨어집니다. 아이고야. 30%에서 0.3%? 네네네. 너무 드라마틱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극적으로 떨어뜨리고 나니까 이제 그래서야 이 친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뒤통수를 맞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런데 cfo인데 그렇게 되는 건 모르면 무등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학생들끼리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할 리 없다라는 신뢰의 기반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는 입장에서는 더 무시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이제 분쟁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페이스북 만들었을 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잘 나갔던 한국의 sk 커뮤니케이션 사이월드를 시찰하러 왔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소셜 네트워크. 그래서 sns는 뭔가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해서 와서 보더니 뭐 별거 없네. 그러고 가가지고 페이스북을 세계적인 회사로 키웠다라는 이런.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속쓰러워요. 속쓰러워요 사실은. 싸이월드 아이디어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싸이월드 예전에 있었는데 다시 부활시키려고 했는데 또 잘 안 됐어요. 이제 한번 트렌드가 넘어가면 적절한 타이밍에 사실은 딱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키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지금 들으시면은 이 상황하고 지금 고려와연하고는 좀 어떤 유사점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쩐의 전쟁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 향배가 어떻게 될까가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mbk 파트너스가 7에서 14% 지분을 공개 매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된다면 한 2조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좀 짧게.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에 대응하는 고려와연도 그러면 그 절반 정도 이상의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쩐의 전쟁 규모가 역대 공개 매수 관련해서 가장 큰 규모의 쩐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가 매우 궁금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오늘은 공간갈럼 경제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고려와연 주식 분쟁 얘기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쭤보는 게 지금 이게 약간 묘하게 또 돌아가는 게 영풍이나 mbk 파트너스는 주장을 하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고려와연 경영진들이 주주들에게 충분하게 이익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영권을 가져오려는 명분의 하나로 그러니까 주주의 가치를 우리가 실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서 이게 약간 최근에 이제 코리아 밸류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막 이러면서 뭐 이제 네티즌들끼리도 뭐 서로 막 싸우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돈만 있다고 이런 그 인수전에서 꼭 승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나머지 주주들이 누구 편에 누구 편을 들어서 손을 들어줄 것인가가 중요하니까 민심이라면 민심 뭐 주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돈 전쟁이 뒤에 있지만 결국에는 여론전 명분 싸움 이게 사실은 또 승패를 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mbk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은 사무펀드 아니야 소위 말하는 회사를 사서 무조건 간에 비싸게 팔고 떠나기만 하면 되는 그런 펀드인데 우리 회사를 왜 살려고 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명분을 제공한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들어가야 주주 가치가 더 환원이 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들어가서 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주주 환원도 많이 안 좋다 이 얘기는 이제 대표적인 명분으로 든 거예요. 그에 대해서 당연히 또 여론전에 나서야 되는 고려아연 측에서는 반박을 했죠.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안 좋아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지금 부채가 4년 전에 몇백억 수준이었는데 지금 1조 단위로 늘어난 건 맞는데 오히려 현금도 지금 2조 이상 있다. 그러니까 당장 갚아도 1조 이상이 남는 회사다. 문제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요. 주주 환원 대책으로 앞으로 그런 배당을 2만 주당 2만 5천 원까지 가야겠다. 이게 mbk의 약간 공약 같은 거였는데 지금까지 고려아연도 사실 배당 성향이 높은 회사인데 지금까지 2만 5천 원 배당한 적이 없어요. 한 3년 평균으로 하면 1만 8천 원 정도거든요. 그럼 거의 그거보다 1만 원 정도 더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고려아연은 이런 짓기 얘기하는 거죠. 저거 봐라. 저게 바로 사모펀드의 전형이다. 우리가 미래의 신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글로벌 약이 더 나가야 되는 회사를 위해서 미래전략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까지도 다 그냥 배당을 해서 뽑아먹겠다는 것들 아니냐. 그러니까 저게 바로 약탈적 폰드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명분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mbk가 특히 이제 과거 다른 사례에서도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많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미 캐피탈을 사서 우리 금융주지에 매각하기도 했었고요. 또 웅진코웨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두산공작기계 같은 알토랑 같은 회사도 잘 사서 매각했고. 아무튼 이런 성공 사례들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사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잘못 발을 담갔다가 고생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mbk 파트너스는 동부가 최대 펀드예요. 그래서 사실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m&a권이나 분쟁권이 있으면 꼭 개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고생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딜라이브 우리 케이블TV 그런 것도 고생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도 채권당 관리 중이에요. 아직도 경영 악화 상황이고요. 네팔하고 아웃도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실적 악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제 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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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산 지 한 9년 됐는데 아직도 재매각을 못하고 있어요. 홈플러스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삼성 계열사 가지고 있다가 매각한 거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은 있어요.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9년째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했는데도 못 팔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bhc 치킨 이거는 경영 성과는 좋은데 그 대신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좀 쥐어짜내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좀 잔혹한 그런 사모펀드 모습을 보여줬다. 비판을 좀 받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한국 타이어 경영 문장이 끼어들었다가 공임에서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분장권에 개입은 했는데 성공 사례도 있으나 실패하고 고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bk가 들어왔다고 해서 사모펀드가 이기는 거 아니야 늘 전적이 좋았던 펀드 아니야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거를 조금 관전을 하면서 궁금했던 게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재벌 대기업들이 우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현 경영진에 대한 우호 지분도 있지만 사모펀드를 껴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재벌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 아닌가. 저는 약간 이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또또뭉쳐 가지고 저들을 방어해내겠다라는 이걸 같이 판단하기보다는 어쨌든 우리는 서로 포맛이 하자. 도와주자. 이렇게 경영권 탈취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탈취니까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mbk 사모펀드 쪽과 vs 상대편에 있는 고려하연 쪽을 보면 최씨 일가의 지분은 굉장히 낮은데 아까 얘기한 백기사들이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지켜주고 있는 거야라고 할 때 재벌 기득권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고요. 사실은 이 회사들은 고려하연과 전략적 시너지 관계가 있기는 있어요. 그걸 납품 받아가지고 금속을 쓰니까요. 그런 관계가 있는데 한편으로 또 지목되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 인맥입니다. 고등학교 인맥이요? 상당하죠. 재벌가 2세 3세들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미국 소위 말하는 명문 사립고에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대학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요. 소위 말하는 친구야 우리가 남이 가. 네가 어릴 때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우호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어쨌건 앵커님 말씀처럼 경제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들어왔다라는 측면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인맥이든 혈족이든 기득권 동맹이든 재벌가들이 사실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뭔가 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제가 볼 때는 시사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세계 1위다 국내 최고의 굵직굵직한 회사다라고 하는데요. mbk 파트너스가 이번에 투여한 돈이 투여할 예정인 돈이 이게 2조 남짓이에요. 2조면요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 보면 껌값이에요. 너무 좀 심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푼 돈이라고 그러니까 조달이 쉬운 돈입니다. 그런데 2조면요 이런 회사 휘청거리게 할 수 있거나 잘못하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 지배구조가 얼마나 취약하고 왜곡되어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연매출이 10조씩 나는 회사인데 2조면 먹을 수 있다는 게 말도 안 되게 주가가 눌려있거나 적은 지분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황제적 경영의 전행을 휘둘러 왔던가 이걸 거꾸로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쩐의 전쟁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앞으로 금융자본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는 방어하기 쉽지 않은 시대가 온다. 그래서 왜곡된 지배구조가 곧 종말을 구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경영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교훈으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재벌연합군들이 같이 나러 품반실을 하면서 도와주면서. 그 연합군들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고려 초회장도 대항하기 위한 대항 매수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시너지 맺어진 전략적 파트너들로부터도 좀 지분 추가 출자를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그걸로도 모자랄 것 같아서 지금 일본 쪽 자본을 얻기 위해서 일본 방문하는 공항에서 사진이 찍히기도 했어요. 한간에는 소프트뱅크 등등등의 자본을 지금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군들로만 갖고는 이런 큰 쩌네스는 게 벌어지면 불리합니다. 작년에 썼던 SM 사태도 사실은 카카오가 사우디 관련 자본이 뒤에 배경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이달 기자님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전에 소차 네트워크 말씀해 주셨는데 영화 결론은 우리가 아는 마크 저커버그가 완승을 하고 다 물러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실하고 비슷한 거죠? 현실하고 똑같이 결말이 나는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아론 소킨이라는 사람이 각본을 썼는데 이 사람이 웨스트윙이라고 하는 미국 정치 드라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그렇죠. 정말 최고의 정치 드라마에 각본을 쓴 사람이 이 각본을 썼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페이스북 관련한 소송 자료를 전부 다 검토하고 이 각본을 썼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에 윙클버스 형제를 포함해서 그 동업자를 포함해서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누가 알려지지 않은 액수로 협의를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 마크 저커버그가 결국은 자기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준 사람 또 자기 창업했던 친구 이런 사람들하고 다 분쟁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 모두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혼자 노트북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자기 옛날에 찾던 여자친구한테 친구 신청을 합니다. 나 이렇게 성공했어. 그렇죠. 이런 거 보여요. 과시욕이구나. 친구 신청하고 계속 새로고침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고침을 누르는데 친구 신청 허락은 안 돼 있고 그걸 보여주면서 얘기가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에서는 학교에서 정말 똑똑한 친구들끼리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 그게 대박이 났는데 왜 모두가 행복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그 좀 씁쓸한 뒤안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됐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도 페이스북은 점점 회사가 커져서 지금 메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회사가 커지는 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어떻게 밟아 나갔는지를 좀 유머러스한 사실 보면 웃기거든요.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닌 거죠. 너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뭐가 됐든 나도 억만장자가 돼보고 싶다. 외로워서 친구 신청을 누르는 말든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무슨 종목방도 아니고 단타방도 아니지만 워낙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박시덕 형농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고려아이언 투자해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게 좀 위험한 건 아닌지 저는 약간 걱정이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아직 mbk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 선언 이후에 본격적인 쩐의 전쟁이 발발할 것처럼 다 예상하는데 고려아이언의 대항 매수가 아직은 안 나왔고요. 대항 매수가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mbk가 다시 공개 매수권을 올리는 등에 치고 받는 식의 핑퐁이 이어진다면 단기간에 주가는 좀 오를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과거 사례를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sm을 놓고 쩐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7만 7천 원 8만 원 요선에서 사실은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때 최고 13만 원 15만 원까지 터치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두 배 장사였으니까요. 거의 더블 가까이 갔네요. 지금 얼마냐면요. 지금 4만 원대입니다. 쩐의 전쟁이 금방 끝나요. 한 달이면 끝납니다. 후유증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원래 가격으로 당연히 회귀하고요. 조금 심하면 그 후유증 때문에 그 밑으로 어느 정도 조정하는 그런 국면을 겪을 수도 있어요. 지금 빨리 들어가서 빨리 팔고 나오면 좀 먹을 수 있지 않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 지금 빨리 들어가서 적당히 먹고 나올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무튼 그럴 수 있는데 그만큼 타이밍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효과가 클 수 있으니까 신중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sm때랑 조금 다른 게 그때는 개인 주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개인들이 들어올 여지도 있고 나가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유통하고 있는 고려한 주식에 이번에 사실은 상당 부분은 기관들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자칫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팔고 나올 수 있는 제2의 매수 세력이 생각보다 없을 가능성도 있고요. 받쳐주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한데 한 열흘 전에 사셔서 이틀 전에 파셨다면 제일 럭키한 케이스인데 오늘부터는 조금 신중하시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상담사 곽시동 경제평론가 그리고 이다혜 영화전문기자와 함께 고려아연 분쟁 얘기도 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